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여러분 말씀하시죠? 저 한 대 근접으로 칠 때마다 에너지 한 번씩 마실 겁니다. 포션 산백포 였어 마실 거예요.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왜 안 가시죠? 왜 안 가 왜 안 가 오케이 가자 자 이 피드라님은 우리 팀인데 파이어볼을 쓰시는 분들 위에 타겟팅이 되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아 자ality카님 무서워 저 다람쥐 봐봐 자 어떻게 써주실지 볼까요? 한번? 매테요도 쓰는 거야. 매테오 스지 말랄까 지금은 으 말 안들어 이렇게 어 메테오 지금 쓰지 말라니까 자 날아왔습니다 첫번째 파이어벌 날라 왔구요 아 아직 금지 아이고 맞았구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그 버틸 수 있거든요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 이 피드라 님께서 잘 움직여주셔야 되요 그 타겟팅을 지금 해주셔야 돼가지고 어? 뭐야 트위치 자꾸 끊겨요? 금손님? 자 금손 사냥이 어서오시고요 아 좀 끊기나요? 제가 한번 그럼 이번 판 끝나고 잠깐만 한번 새로 고침할게요 자 기다려주세요 자 아우! 와 이번 건 좀 위험했다 이번 건 진짜 위험했다 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아 무빙 보소 여러분 오! 뭐야 뭐야 어떻게 이 피드란 이미지 아 오오! 또! 또! 다시 위험했다 피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트위치 불쩍한데요 제가 한번 새로 고치면 하시면 될거예요 잠깐만요 저 지금 집중 좀 할게요 이 틈에 한번 행정함으로 풀어주고 그렇지 훌륭한 따다 훌륭한 따다 Yeah 이 틈에 훌륭한번 따다 자 이피님이 저쪽에서 오우 무서워 죽겠네 저거 야 진짜 실화인가 어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진짜 자 앞에 앞에 피해주세요 이피드라니 피해야 돼요 저분은 타겟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자 자 어 어 이거 맞았다 이거 맞았다 침착해 침착해 벗어납니다 침착하게 어 맞았구요 자 침착하게 벗어납니다 침착하게 맞다라도 뭐 지는거 아니거든요 침착해 반대로 한번 꺾어주고요 좋았어 자 반대로 한번 꺾겠습니다 한번 좋아 자 이피드라니 저한테 붙었구요 자 반대로 붙어 가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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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았고 200 얼마 안나왔습니다 에너지 지금 한 1800 나왔거든요 마비가 저렇게 어 밀었으니 어서오세요 피해주고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자 앞에 타겟팅 분 계시는데 아 이거 맞을거 같은데 이거 맞을거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 어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좋아 자 아 2분 20초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갈거거든요 어어 3번에 3개 맞은거 같아 오 오우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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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고 진거 아니거든요 아직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와아 심장 쫄깃 이제 여유가 없어 이제 진짜 이제 여유 없어 진짜 진짜 이제 여유 없어 진짜 오하이 무섭네 이거 진짜 하하하하 야 야 폐상 고스트보다 더 무섭네 야 이거 야 무서워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게 오오오오 이거 야 이거 나 무서운데 이거 오오오 한눈팔다가 오오우 앗 o wh 한눈팔다 한눈 1분 35초 이 피드란히 위치를 잘 봐 이 피드란히 위치를 잘 봐 으아아아아 Greens mechanics 지렁 이걸 흐 육 앗 11 13 15 제문 Whole уч 아 으 아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졌습니다 네 졌구요 나가겠습니다 아 네 아 아 왜 이거 제가 증거 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거 인정 하구요 누가 전자 맞춰 마약이 의자 왔나요 저희 죄송한데 타겟팅 하시는 분은 좀 의상 좀 바꾸면 될까요 너무 무서워 너무 좀 헷갈려요 이번에 마약님이 타겟팅을 할게요 아시죠 마약님 타겟팅을 하고 마약님 그 뭐 로브 같은 거 없네요 좀 약간 제가 좀 빨간색 로브 나 좀 이런거 빨간색으로 뭐 단색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거 내가 그 피할 수 있게 보면서 아 처음에 벌칙을 스매시 안방 풀템 100% 쓰게 말했어요 왜 아 이거 제가 마약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자 마약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일단 마약님 꺼 한번 볼게요 어 다카 푸니 어서오세요 지금 이제 한번 게임하고 놀고 있을 거에요 시청자 분들이랑 야 처음으로 젖네 이거 파란색 좀 빨간색이나 아 반짝거리는 거 없나요 아니다 아니다 이걸 가자 이렇게 가보자 이정도 확 튀긴 하는데 전체 전체 이런거 털 색깔도 없을 정도 좀 전체 빨간색 이런 겁니다 아 반지 여우타이 따구요 아 되게 무섭다 이거 진짜 리얼 무섭다 이거 위치 선정 어때요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야 이거 나도 뭘 하나의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하면 이번 주 아이가 어서와라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에는 더 재미있게 볼게요 더 재미있게 볼게요 여러분들 매태 오랑 매태 오랑 그 시간 증폭 가능합니다 다만 저도 다만 저도 이번엔 펫을 타겠습니다 저도 펫을 탈게요 이번에는 저도 이번에는 어 뭐 센거 말고 썰어브레드 썰어브레드 어떠세요 아 썰어브레드 말 아 썰어드러 썰어브레드 말고 2인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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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타겠습니다 아 독수리 네바 에 독수리 아니지 아예 독수리 아니지 어 이거 유니콘 탈게 유니콘 근데 이거 제가 근데 이거 들어가서 탈 수 있나 이 들어가서 탈 수 있나요 이거 근데 궁금한게 이거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나 할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탈 수 있죠 살 수 있어 탈 수 있겠지 그치 그치 좀 좀 딴 땅이 없나 2인승 팻 단단한 거 단단한 거 이게 최대 4 d d 링은 아 디링 안 디링 안 걸 겠습니다 아 디리 알게 오케 펫 죽음 끝 펫 죽음은 끝 맞아 펫 죽음 끝이야 오케 인정합니다 아 펫 죽음 끝 오케 오케 인정할게 오케 인정할게 오케 인정할게 오케 인정할게 오케 인정할게 어 어 그럼 봐 줘 그건 저 그건 좀 봐 줘 진짜 어 힐링 모드 할게 자 행동이 치켜서 힐링 모드 오케 잘 가겠어요 어떻게 준비했죠 됐죠 자 이번에는 터 굉장히 더 무서워진 것 같은데 준비했죠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파티 들어간 다음에 자 데미지 우리 영 퍼라구요 데미지 똑같이 35 아 아이아이 아이아이 35 3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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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이제 로젠진을 잡아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패탈 시간을 주세요 자 패탈 시간 처음에 주세요 아셨죠 아 그게 되게 무서울 것 같이 쫄깃쫄깃 하다 이거 바퀴 진짜 완전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가 데미지 없도록 대미지 백파 할게 그냥 뭐 영 파이 될 것 같으니까 백파 할게 요 상 없으니까 할게요 자 갑시다 고고 고고 잘 알겠습니다 레츠고 레츠키리키리키 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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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합시다 고고고 왜 누구와 왜 레디 누가 해서 파티 마약 고고 거기 합시다 어 아 아 아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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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봐. 한번 가보자. 고고고. 아 바로 바로 쏘시는거 보소. 아니 잘. 된다고요. 바로 쏘시는거 봐봐. 오케이 피해보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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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캐쳐. 알았어. 좀 있다. 좀 있다. 이제 이번바 끝나고. 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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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채팅 못봐. 채팅 못봐. 채팅 못봅니다. 여러분들 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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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. 우와. 오케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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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가지고. 마약님이랑 같은 데들 하면 안돼. 샬롯 발걸음은 문제가 아니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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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죽어 피해죽어 오케이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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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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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텨 반대가지고 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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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대 또 가지고 아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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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변신 스킬 쓰겠습니다 아 pkpk0735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난이도 너무 셌다 야 난이도 너무 셌다 자 변신 쓰겠습니다 어 여러분 자 변신으로 뭐가 제일 좋지? 아 변신 쓸게요 이거 안되겠다 변신 변신 써야겠어 이거 너무 너무 세 이거 진짜 하드모드야 이거 아니 이거 너무 하드모드였어 이거 야 이거 너무 하드모드였어 아 골래하면 안되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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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드모드였어 와 토끼 빠른가? 토끼 토끼 어때 토끼 너구리 토끼 가겠습니다 토끼 토끼 갈게 토끼 저 토끼 갈게요 병아리 거고 아 너무 셌다 아 난이도 이거 너무 셌다 이거 저 셌다 와 뭐 이분이야? 체육할게요 자 채널 이동 한번 갈게요 육체 육체 거고 인간 체육 다 좀 도트가 더 커야지 빠를텐데 일단 저는 도트 짰고 어 좀 저걸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난이도 짱 세다 이거 아 나이도가 난이도가 너무 급상승인데 이거 이거 저 진짜 어 너무 세요 와 너무 셌다 와 진짜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 25포로 갈게요 25포로 갈게요 25포로 갈게 25포로 너무 쎄 너무 쎄 이거 어 너무 아프다 이거 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난이도가 너무 미친 것 같아 이거 어 어 어 어 왜 2 준비해 주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지금 되죠 저 변신할 시간 주세요 자 전 들어 가서 이번에는 흰 토끼라 한번 변치 잘otine 있습니다. 너무 무섭다 자 이제 잠시만 전에 알겠습니다. 예 음 변신 상태에서 샤일럭 발걸음 쓸 수 있나 써지나 역시 써지면 좋을텐데 써지면 약간 찬스로 쓸 수 있자 샤일럭 발걸음 변신 상태에서 못 쓴다고요 다 해놓을게요 찬스 되면 써봐야지 한번 아 배고프다 또 배고파진다 먹을거 없나 내 방에 먹을거 없나 과자 좀 가져올 너무 배고프다 아 배고파 다 오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다 오셨죠 다 오셨죠 자 가겠습니다 아 무섭다 아 제가 만나 심오 없지 마고 어 진짜 무섭다 이거 와 아 아 님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잘못했어 아 아이 제가 그렇게 잘 못했냐고요 여러분들 너무 한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나 평소에 되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 이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일 듯이 자우를 들어 이렇게 내가 이긴다 이번엔 자 가겠습니다 가자 자 가겠습니다 렛츠킥 렛츠킥 유도 미사에 준비 중이라고 자 변신하면 하겠습니다 흰 토끼 있다 자 아톡이 너무 약해 너무 좀 좀 느린 것 같은데 야 토기 넘는 것 같아 어 5 5 늘고 자 한번 쏘고요 5 5 5 또 아 반대람 가지고 일단 무조건 마약님이랑 떨어지자 일단 오 저쪽에다가 떨궜어 와 와 저쪽 떨궜어 자 처음엔 잘 피하고 있군요 약간 집중할게요 약간 빡겜할게요 여러분들 조금 빡겜하겠습니다 매트에 화나 해룡씨님 준비했고요 자 매트 쓰는 타이밍 보세요 지금 썼어 됐어 안 맞아 이제 매트는 안 맞고 매트 쓰는 거 타이밍 잘 보고 자 매트 또 준비합니다 자 반대를 가지고 매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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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 타이밍 봐주고요 자 매트 타이밍 보고 매트 타이밍 토끼 하이 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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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 떠 내가 너무 봐서평가했어 다시 떠 다시 예 야 모아질 빨라 일 중에서 모아질 빨라 모아질 빨라 제일 빠른 거 느려 느려 이것도 어 아 아 생마 느려 드려 파판장 소답사 주마가 올렸는데 지금 풀 버전 올렸습니다 한번 말이 제일 빠른 가요 말도 느린데 솔직히 저 저 저 마약 저 사람이 너무 빨라 병아리 느려요 병아리 암 바로 죽을 치킨 대가 바로 그냥 병아리 암 바로 치킨 대 박쥐 아 펌킹 내 기억이 펌킹이 좀 빨랐던 걸 기억해 아 이거 느려 보려고 또 아 누워 자 빠르다니 누워 자 없어 저런거 어 아 제가 마색 속도 좀 보자 아 이거 좀 아닌 에반과 대거 라이팅 수요 라이트 예 느리고 목어 질 빨라 변신 열랭 그냐구요 구랭크는 된거 같은데 아 뭐가 제일 빠르지 있는 거 중에 자 수지판 아이템 플라잉 쏘드 아 있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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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어 어플 쏘 빨라 풀 쏘 빨라 오케오케 풀 쏘 오케오케 풀 쏘 빨라 풀 쏘 빨라 어 치키 아키니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풀 쏘 풀 쏘 하겠습니다 제가 잡아내겠습니다 야 적당히 좀 하자 어 아 님도 적당히 하자 어 적절히 하자 22채 고고 고 어 님들 여러분 적당히 합시다 변신 쓰고 사일로 안되냐구요 에거 안되는것 같은데 저 변신한 시간 주셔야 되요 적당히 합시다 으 작작해 좀 좀 어 게임을 너무 빡게 마지 말자 우리 줄 게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 트위치 계신 분들 팔로우 한 말씨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세요 오셨나요 다 왔나요 25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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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고고고 미사일 중이죠 아 이거 메테오를 언제 쐈지 근데 와 메테오를 안보이는데서 미리 싸놔 그게 대박인것 같애 와 진짜 메테오를 진짜 안보이는 썬메 있군요 아 준비했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 준비했죠 갑니다 가자 변신할 시간 주세요 어 가자 가자 쏘오드 됐어 어 쏘오드 빨라 쏘오드 빨라 짱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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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한번 가로지르기 한번 이렇게 해주고 하자 마약이 더 빨라 자 싫어합니까 진짜 아니 뭔 놈의 뭔 놈의 스피드가 저렇게 빨라 오케이 그래도 훨씬 여유있어 훨씬 여유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 오케이 아 지금 굉장히 좋군요 지금 아주 좋군요 지금 좋아요 아직까지는 메테오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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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한번 꺾어주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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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약님을 뒤쪽에다가 좀 쿨이라 그렇다고 나이스 가운데로 한번 꺾어주고 아 좋아 오키 옆으로 한번 꺾어주고 야 이제는 좀 안맞는다 아 좋아 오 매태오 있으니 매태오 없으니 훨씬 낫다 야 아 살았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마약님이 저보다 더 빠르거든요 살짝 더 그래서 타겟팅해야 훨씬 쉽거든요 어 아 야 힐링포션 마셨다 때리면 한대 마십니다 저 300포션 하나 마셔요 우리 벌칙이었죠 야 좀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 훨씬 어 자리칸이 앞에다가 예측샷 어 어 마약하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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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약님 마약 어우 반신화 아까 있었어 필살기가 있었고요 지금 자 반신화 필살기 다음 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일단 마약님을 뒤에 놔야 돼 내 타겟팅이 되면 안 돼 좀 느려진데 에 제가 마약이 느렸죠 야 이거 매태오 있어서 진짜 졌다 이거는데 어키덕이 와 이사람들 진짜 움직이는거 봐봐 제 군단이야 와 이어 다음 라운드에 쿨 돌듯 아 그래요? 다음 라운드가 제일 빡센 라운드가 되겠구만 아무래도 어우 좋아 이제 좀 여유가 생긴다 아 이제 좀 여유가 생긴다 오케이 반대 꺾어주고 자 마약님이 예측샷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이번판에 여름에 조회가 난이도가 낮춰져서 그런지 다행입니다 와 매트에 없어서 진짜 다행이다 매트에 있어 오케이 맞았고 오케이 오케이 어허 마약님 맞니다 마약님 맞구요 자 팀킬 하고 있죠 어 마약이 죽겠는데 아 어허 파이어볼 저 길바 불밭이야 오케이 2분 나왔다 내가 볼 때 마약님을 뒤에 따돌려야 돼 1분 50초 좋아요 와 여러분 다음판에 쿨 돈다고요? 다음판에 그 매트에 쿨 도는 거 맞죠? 솔직히 매트에는 딱 좋은 거 같아 그 쿨타임이 왜냐면 그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필살기로 쓸 수 있는 거 같아 진짜 막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피해주고 피해주고 어허 피해주고 어허 야 아 포션 마실 거야 포션 여러분 저 근접으로 때릴수록 포션 마십니다 여러분들 포션 마십니다 어 레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 재밌어 보이네요 방금 전과 진짜 계속 죽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 스킬 중에 앞으로 오지 말라고? 아유 안 되지 그러면은 나 도망쳐야지 나는 하이여볼 안 맞아 봤자 그러니까 딱 그 이래서 그 저 마약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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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중요하게 움직여야 했는데 좀 난이도가 하얗게 됐다 아 다행이다 여기서 다음반 메테오 있으면 근데 못 이길걸 아마? 지금은 좀 괜찮지만 아 이번건 이번건 좀 약간 괜찮다 아 아 아니요 이핀 바꾸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 그 타겟팅 되실 분들 두 분 계셔도 될 것 같아 대신에 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나로선 좋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타겟팅을 하나 더 늘릴지 아니 타겟팅 한 명으로 하고 그 쏘는 걸 그냥 줄일지 그렇게 하세요 폭발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고요? 아 그래요? 아 미안해 아유 진작에 말해줘지 게임 소리가 너무 컸구나 아 미안해 아 말씀해 주지 아 그리고 이거 앞에 거 녹화본을 다 날라갔네 이거 자 일단 오케이 여러분 메테오 쿨 돌았죠? 퇴했구요 메테코 돌았죠? 돌았나요? 아 메테오 돌았대 야 그런 님들 어떻게 하실래요? 그 타겟팅을 둘로 할래요? 타겟팅을 뭐 둘로 하시겠습니까? 쏘드 해놓고 풀소가 2,3%밖에 차이가 안 나서 두 명이 났겠죠 여러분이 정하세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짜보세요 그 전략적 짜보세요 이렇게 두 명 타겟팅을 둘로 하고 쏘는 사람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실래요? 둘로 할래요? 타겟팅 둘로 하실래요? 오케이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번 판에는 메테오가 있으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은 여기 22채널 어 필리아 이벤트 필리아로 와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 사람들 꽉 차면 진짜 그때는 그때는 메테오 꽤 빼야 되겠다는 그때는 빼야 돼 들어오세요 준비 아 마약님도 뭐 그런 타겟팅 한번 투 타겟팅 마약님도 한번 투 타겟팅 한번 그러면 이번엔 오키 오키 자 데미지 25퍼에요 25퍼 25퍼 별에 비하 효과지를 못 가네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러면 인정합니다 사람 줄어서 30퍼 알겠습니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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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테오가 있어 메테오가 있어 메테오가 메테오 너무 위험해 준비했죠 자 메테오 준비했죠 여러분 갑니다 고고고고고 오케이 자 자 가보겠습니다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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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 렛츠 기릿 풀소 번지해주고 준비합니다 자 이피님하고 마약님이 타겟팅 인형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쏘셔도 되는데 메테오도 지금 가능하고 시간 증폭도 가능해서 예측 샷을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겟팅 분들을 최대한 바깥쪽에 냅둬야 돼요 자 메테오 썼고요 쓴 구역은 피해 주십시오 예측해가지고 좋아요 반대로 가지고 자 메테오 메테오 잘 써야되거든요 메테오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불길 아 이쪽 위험 위험 위험해 이쪽 위험해 오 이쪽에 지금 위험했어 지금 굉장히 위험했어 방금 전에 방금 전에 굉장히 위험했고요 자 메테오를 잘 써야됩니다 지금 비엔미니 메테오 각보고 있고요 지금 어 어 어 메테오 어디쓰는거야 어디쓰는거야 와 위험했다 메테오 진짜 와 메테오 정말 위험했고요 자 메테오를 이렇게 막 쓰시면 안되는데 잘 타겟팅 맞추셔가지고 쓰셔야 합니다 아 아 수세에 몰리면 안되고요 잘 들리는데 아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어 나한테 이거 걸어져서 아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아 아 오케이 이렇게 좋아 나한테 이거 맞춰져서 좋아좋아좋아 이피드라니 아 우리팀 아니지 오케이 이피드라니 우리팀 아니고 어 예측차 예측차 휘어주고 자 자 BNB 어 잘 보고 파이어볼 써주 오 진짜 위험하다 이거 이거 진짜 까딱하면 죽습니다 정말로요 까딱하면 죽을겁니다 자 타겟팅 안오시죠 타겟팅 분들 안오시죠 제가 좋죠 야 누워하자 결국 변신하셨고요 자 타겟팅을 따돌려야 돼 오케이 변신 풀렸고 자 집중 약간 빡겟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집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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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테오는 다 쓴 것 같은데 지금 돌 돌아보는 자님께서 매테오 한방이지 날아옵니다 이제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딱 할 타이밍 타이밍 돌아본자 타이밍 피해주고 돌아본자 타이밍 어딜까 어딜까 플라잉소드로 바꿨어 좋아요 자꾸 자꾸 바꾸시는데 원래 이러면 안되지만 자꾸 풀수로 따라오시는거 보세요 자꾸만 메테오 지금 또 준비 계속하고 있거니 메테오 주시야돼 메테오를 주시야돼 메테오를 메테오를 좀 주시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안쓰고 계시구요 피해주고 어 진짜 무섭다 저를 맞추려는건데 다른 분들 더 맞고있죠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묘미인거같은데 이거 맞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음 꺾어주고 와 이거 사람 더 있었으면 큰일날 보이다 약간 움직이지만 잠깐 서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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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살짝살짝 약간씩 한 번씩 톡톡톡톡 자 매튜어 준비하고 있을 자리카님 매튜어 다 보여요 저거 준비 와 자리카님 보세요 또 매튜어를 쓸 준비를 어 조심해야 겠습니다 잘 보고요 살짝 펴주고 살짝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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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 매튜어 있었습니다 매튜어 썼어요 오오 다른데 예측차 빗나갔구요 오케이 턱톡 파이야 볼 톡톡 톡톡톡 5 지금 난이도가 딱 제일 적절한 거 같아요 시위가 있어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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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받았다 아 이거 맞았구요 피해주고 예측 샷을 날리시는데 이거 다 돼 아 디스코델 의미 없겠구나 어아 지뢰할 때 거 어 어 말자 결장 끌 올인 같구요 어 에 카미 안녕하세요 저세가 님 어서오세요 어 18초 이거 사람 더 있어야겠다 아 딱 봐 지금 저쪽 분들 사람이 좀 부족하게 느껴져 타겟팅 하면 빼니까 훅 느껴지 내가 되겠고 맞아 아 좋아 휴 어 야 이거 사람 여덟을 꽉 참에 큰 날 뻔 되고 아 진짜 야 무섭다 무서워 진짜 무섭다 어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어 으 아 무섭다 진짜 흥보기 수준이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마주 이런 것에 시간 다 됐으니까 막판 하자 막판 여러분의 막판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판으로 이렇게 할게요 입힌 입력 마약 님 풀소 변신 하시구요 어 하이드라 허용하겠습니다 하이라 허용할 게 이번에는 한번 하이드라 허용하고 저는 그러면은 약간 풀 써보다 한번 한 단계 낮은 버전의 그저 있나요 한 단계 살짝 낮은 버전의 빠르게 있나요 뭐 곳곳에 하이드라 펼쳐라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잠자리 잠자리 잠자 속도 내가 더 빠른가 야 이거 내가 빠른가 참 내게 더 빠른가 이거야 말아 진짜 뭐 이거 이거라 진짜 건데 뭐가 빠르지 뭐가 빨라요 아 근데 목이 넘 징그럽다 너무 극혐이다 보기 목이 넘 극혐 이라서 목이 빼겠습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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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이게 더 느린가 이의 어드 이게 더 느린게 살짝 느리죠 그지 이거 풀 써보다 살짝 느리지 이렇게 해서 클로커 같게 클로커 저는 클로커 아 이 피님 하고 마약 님은 풀 쏘 그리고 하이드라 하이드라 랑 그 매태오 허용 하겠습니다 자 막판 입니다 골렘 해보셨나요 아냐 골렘은 좀 그런데 고민에 설치를 너무 느려서 안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느릴 것 같아 가지고 자 막판 하였어요 막판 한번 음 자 막판 하겠습니다 막판 이만큼 데미지는 35% 올릴게요 자 데미지 나면 35%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 되셨나요 다들 자 준비 되셨나요 자 갑니다 막판 입니다 갑니다 레츠고 레츠킥 자 이제 레츠킥 스피릿 자 막판이 약한 자 클로커 살짝 더 느리구요 약간 오 미세한 차이를 지금 플라이 써도 더 빠른거 보이시죠 하이드라 설치도 지금 가능합니다 하이드라 먼저 깔고 계시네요 와 우와 하이드라를 먼저 곳곳에 깔고 있어요 와 우와 뭐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문제 아닐 것 같아요 괜히 맞지 말고 자 벌써부터 매태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태 한방 떨궜구요 어 언제 한방 떨궜어 와 이것봐 불밭 가스밭 와 불밭 가스밭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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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나요 왠지 한번 맞을거 같애 조심히 할까 조심히 할거 같애 한번 맞을거 같애 매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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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발 날라오고 매태요 아아 반대로 가주자 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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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태 썼다 매태 썼다 와 오키 야 저거 하이드라를 피해야되니까 더 아파 오오 이거 맞은거 같애 어 안맞았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 하이드라 곳곳 쓰구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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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정도 될거 같애 아마 가만있어볼까 한번 40단다 40 오아이네 왜케아파 아 왜케아파 야 200단한데 야 200단한데 가만히 알고 가만히 이거 저거 진짜 딱 좋다 핸디케이블 딱 좋다 지금 200단다 200 와 와 여러분 이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절 가둬놓으시면 되는데 가둬놓으세요 가둬놓으시면 될거 같구요 우아 우아악 으아악 꽤는 짓 800 남았어 우아악 하이드라 잠깐이멘데 잠깐이면 피일 수 있어 잠깐 안아프고 피해주고 타겟팅 피해주고 잠깐이면 안아파요 잠깐이면 있을수록 마방보호가 깔려서 아 그래요? 홀 그럼 더 아파진다는거에요 지금 아 이거는 이거는 타겟팅 아 맞을뻔있다 아 쫄깃쫄깃해 이거 진짜 나이도 지금 딱 좋다 지금 딱 좋거든요 지금 안맞은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만 까딱하면 맞거든요 지금 일단 하이드라는 잠깐만 있으면은 진짜 적이 돼버려가지고 방보호 깎아버려가지고 저기 진짜 가면 안돼 우아악 우아악 어 77 제발 아 침착하자 오케이 후우 침착 침착 침착맨 침착 자 침착하겠습니다 우아악 이건 다 모이는거나봐 와lines 가둬지는거 같애 으흐흐흐흐흐 하으흐흐흐흐흐 네 여러분들 x3 수고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네 제가 저해가 졌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와아 하으흐흐흫 아로 젠제네이 뭘 자 commentary 있다고 이렇게 기를 쓰고 죽이시라 고 자 뭐 좋습니다 그래도 뭐 다들 잘 하셨구요 막판 정말 깔끔하게 지금 이건 정말 깔끔하게 진거 같아요 깔끔해 졌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인것 같습니다 4 아 축하드립니다 이기셨구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폭탄 피하기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재밌었나요 한번 저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마비노기에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싸우는게 이게 얼마나 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감성 이었구요 다음에도 한번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전기 컨텐츠로 해야 겠는데 진짜 어 전기 컨텐츠로 한번 어 준비 한번 해보기 해봐야 겠네요 음 저번에 그 웨지 러시아 룰렛 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정규 컨텐츠 1일 일요일날에 받아 한번 정규 컨텐츠로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 와바리 모아 가져가면은 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 폭탄 피하기 였구요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그럼 로버 아 녹화 끝